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때 비즈니스맨들의 사랑을 받았던 블랙베리포운은 어떻게 극적으로 몰락해버렸을까 2008년도에 시장가치가 70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블랙베리포운의 성공과 실패에는 놀랍게도 다시 생각하기라는 그런 습관이 놓여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로 있는 애덤 글랜터의 Think Again 한국경제신문사 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개인과 리더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도구이자 기술인 다시 생각하기 습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랙베리 창업자 마이클 라자리디스는 일찍부터 과학영재로 통했습니다. 그는 블랙베리를 창업할 때는 다시 생각하기에 익숙한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러나 점점 진짜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고의 기술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조차도 블랙베리가 과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성공요인들, 애초에 처음에 그런 믿음을 그런 끝까지 고수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블랙베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Think Again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그는 처음에는 진짜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점점 설교자나 정치인처럼 사고하고 행동해버렸습니다. 애덤 클렌트 교수의 최신작 Think Again은 다시 생각하기 기술의 방법과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줍니다. 어쩌면 그 기술이 한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고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기업을 몰락과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 진짜 과학자에게 다시 생각하기는 한 부분인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과학자는 자기가 아는 것을 당연히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과학자는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할 때마다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기존 주장과 자신의 기존 견해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한마디로 업데이트하는데 대단히 익숙한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유연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털에 기저에는 부드러움, 유연성이란 것이 놓여 있습니다. 진실을 차절할 때 우리는 과학자가 됩니다. 애덤 클렌트 교수는 와튼스쿨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과학자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으면 그들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착안합니다. 바로 이 책 애덤 클렌트의 Think Again이 다른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기 라는 그런 과학자의 사고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필된 그런 책입니다. 진정한 과학자들은 새로운 통계나 새로운 발견에 기초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견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이론을 마치 성스러운 보금처럼 여기고 일체의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평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과학자는 더 이상 진짜 과학자, 진정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과학자는 슬교자에 가깝게 행동하고 또 사과합니다. 또한 자기 이론이나 견해가 가진 정확성이 아니라 인기에 따라 출렁거리도록 내버려 둘 때 바로 그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정치인이 되고 맙니다. 또한 새로운 발견보다도 비판과 폭로와 타인에 대한 공격에 익숙할 때는 바로 그 사람들은 검사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한때 진정한 과학자라 하더라도 명성이 쌓이면서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나 설교자나 검사처럼 사과하고 행동한 쪽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편향을 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과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화석화된 이데올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미리 정해두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정거의 바탕을 두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익숙합니다. 직관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정거를 찾아서 정거를 들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주장에 의심을 품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반박하는 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진짜 과학자 진정한 과학자든 활발하게 열린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대하게 됩니다. 애덤 클렌트 교수의 신작 스윙크게인은 개인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 방법과 동시에 집단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 방법 등 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장점은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기 습관은 진짜 과학자들에게 익숙한 사고 습관입니다. 그러나 과학계 분야를 넘어서 생활인 정치인 엔지니어 경영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싱크게인 다시 생각하기는 그런 기술에 익숙한 과학자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그들은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자시의 생을 통해서 또 지급세계를 통해 가지고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덤 클렌트 교수는 결론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과학자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견을 만들어 나갈 때 상대방에게 설교하거나 조목조목 따져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견해를 하나의 예감이나 가설로 대하고 이것을 데이터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채택한 기업 전략에 마치 실험하듯이 접근하는 기업가처럼 언제든 새로운 증거나 데이터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기존의 전략이나 전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민함과 유연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애덤 클렌트의 미국의 와튼스쿨 유펜의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가 쓴 싱크어게인. 이 책은 전작인 오리지널서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온 책입니다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